미니월드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하얀색 트레이 위에 세가지 미니월드를 꾸밀거에요! 야호! 야생 미니월드, 공룡 미니월드, 농장 미니월드까지 세가지 미니월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울타리를 이용해서 경계를 만들어줄거에요! 그럼 첫번째 미니월드 꾸며볼까요? 무시무시한 화산이에요! 첫번째 미니월드는 바로 공룡월드에요! 말랑말랑 빨간색 클레이로 화산의 용암을 표현해줄게요! 주라기월드 액션 미니 피규어 10마리에요! 짜잔! 한마리 한마리 만나볼까요? 첫번째 초식공룡인 트리케라톱스에요! 무시무시한 인도미누스네요! 인도미누스는 무시무시한 화산 앞에 놔줄게요! 코에 작은 뿔이 있는 페라토사우루스 바리오닉스에요! 머리가 단단한 스티기 몰로크 바라사우로크스 바라사우로크스 렐라키라포르 피라노사우루스에요! 작은 앙킬로사우루스 이렇게 공룡월드의 공룡들이 가득가득 찼네요 다음에는 농장월드를 꾸며볼게요 가운데 풀을 놔줄게요 당근 바지 호박 옥수수 다양한 농작물들이 가득하네요 이제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젖소예요 꿀꿀꿀 돼지 오메 귀여운 양 엄마 닭과 아빠 닭이에요 아시아 물소 뜨그닥 뜨그닥 말 염소 그리고 꽥꽥 오리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농장을 지키는 강아지도 있어요 이렇게 농장월드도 완성 다음 미니월드로 가볼까요? 야생세계에서 사는 첫 번째 동물이에요 무시무시한 호랑이 그리고 목이 긴 기린 두 마리 얼룩말 어흥! 사자예요 코끼리 코끼리 꼬리 큰 코뿔소 낙타예요 고릴라 특표범 야생월드도 이렇게 완성됐네요 바다가 호전하네요 이 바다 한가운데 악어가 살고 있어요 입이 큰 하마 문어 사이즈가 엄청 큰 대왕고래 빨간색 개 귀신고래예요 점박이 물범 쥐가오리 이렇게 미니월드가 완성됐어요 다양한 미니월드가 모여서 커다란 미니월드가 되었네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미니월드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